지금 현재 중국에서 북교의 김정은의 벌크캐시를 만들고 있는 김정은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북한 여성노동자들이 대성통곡 난리가 났다라고 합니다 여권을 연장해 준 이후에 북한의 여성노동자들이 집에 보내달라며 한마디로 대성통곡의 그 본질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종중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과 저의 베이징 화교 R 소식통이 전해온 소식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북한 당국은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의 여권을 단체로 갱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유효기간 5년을 지나 만기된 여권을 새로 갱신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과연 중국에 있는 북한 여성노동자들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북한 여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고 5년마다 갱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파견된 간부들이 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최고 기한은 5년까지입니다 그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도 일단 귀국을 한 이후 다시 여권을 갱신하고 출국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경우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북한 당국은 파견 노동자들의 여권을 단체로 갱신해 주었습니다 갱신 대상은 2019년 10월과 11월 코로나 유행 직전에 파견된 중국에 파견한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북한 당국으로서는 노동자들을 한꺼번에 북한으로 불러들이고 또 새로 노동자들을 중국으로 파견하는 것보다 현지에서 여권을 갱신하는 것이 비영적, 시간적 면에서 이익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들은 여권 연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당사자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지만 코로나 당시 중국에서 거의 갇혀있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큰 고통을 호소했던 것으로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 지금 현재 중국에서 김정은의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는 이들 대부분 북한 여성들 18살, 20살 정도에 선발돼 중국에 파견된 북한 여성 노동자들 코로나 이후 지금까지 거의 갇힌 상태에서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소식통들은 대부분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은 조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한다고 전했습니다 5년 동안 일해봐야 중국에서 본인에게 남는 것이 없고 또 노동자들의 경우 북한에 있는 부모, 형제, 관리자들의 경우 북한의 부인, 자식과 연락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해외 파견 대상은 고향 안부를 차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식통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다 보면 북한에 가고 싶은 감정이 북받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차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화보리가 뭔지 참 잔인한 상황이라며 미국의 서리방송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여성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간부들의 골칫거리는 밤마다 숙소에서 나오는 대성통곡 울음소리를 막는 것이라고 합니다 숙소마다 생활 반장을 두고 노동자들의 정신 상태를 감시하고 통제하고 있지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누구나 같기에 어느 누가 흐느끼기 시작하면 함께 전체 함께 운다고 합니다 대성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통제하는 사람도 동료들과 함께 우는 경우도 다반사이지만 이 일은 상부에 보고하지 않습니다 문건에 기록되면 훗날 귀국하여 사상범으로 찍혀 교화용에 처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R 소식통도 지금 현재 중국에 있는 18살에서 23살 난 이 여성 노동자 수천 명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소상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성산 TV 종성산 감독 선생님께 알려드려요 자유아시아 방송의 소식은 맞습니다 지금 중국 동북 삼성에서 김정은이가 5년 연장 여권을 교환을 해 주었는데 18살에서 23살 난 났던 여성 노동자들 수천 명이 고향에 돌아가겠다라고 노동자들을 관리하는 당 비서에게 올해 바치는 사건들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바친다는 건 항변한다는 거죠 얼마 전에도 연길과 또 심양 나아가서는 하울빈에 근무하는 수천 명의 여성 노동자들 가로열고 약 24살에서 28살 정도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 수천 명이 우리 의견도 묻지 않고 저국에서 여권을 5년이나 연기한 여권을 줬다며 우리 의견을 묻고 여권을 연장했어야지 묻지도 않고 이렇게 계속해서 돈만 벌어라 하면 어떻게 하냐며 강하게 원래 바치는 현상들이 중국인 공장에서 계속 터져나오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양의 한 소식통은 김정은이가 외화보리를 위해 북한 여성들의 여권을 연장해 주었는데 이게 악영향이 됐다라며 20대 여성 북한 여성들 수천 명이 고향으로 가고 싶다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으며 중국인 대방들과 중국인 로반들 사장들도 이 충격적인 사태에 어떻게 대처할지 몰라서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정성산TV 좋아요